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헤미 리즈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별자리별 연애운 타로카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에 대한 질문이 그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일 많으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따로 제가 카드를 뽑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별자리별 연애운을 따로 뽑았고요. 자 혹시나 혹시나가 아니고 타로카드 연애운을 보시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저거 너무 나랑 나의 상황과 똑같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런 코드가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화상담 개인상담도 제가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전화로 개인사에 대해서 상담하면 제가 친절하게 잘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랑 그리고 상담에 관한 사항은 저희 타로 뉴스에 잘 올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구독률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좀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 뉴스 헤미 리즈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우리 별자리별 연애운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분들의 연애운 제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연애의 초문으로 보게 되면 컵을 들고 오는 남자의 잔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제안 그리고 어쨌든 사랑의 제안이죠. 그래서 사랑을 제안하고 감정을 제안하고 내가 너에게 끌린다.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 자 그런 어떤 제안일 수 있는 카드가 뜯고요. 거기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다 이상 일에 바쁘고 내가 다른 생각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나는 연인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카드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연인이 있고 내가 바쁘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집중하고 그렇게 모임으로 해서 내 연애운에 대한 거는 크게 다른 변화는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볼 때는 약간 이상형 정말로 저희 잘 멋있다. 한번 사귀어 봤으면 하는 어떤 카드가 뜯거든요. 그리고 초문으로 봤을 때도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를 이상형으로 보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적힐 수도 있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책임감에 의해서 연애에 어쩌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보기에 이상형처럼 보고 이상형이죠. 이상형처럼 보고 연애에 대해서 상당한 설레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어디 있냐면 멀리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일하는 곳에 동아리에 가까이에 그런 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 물론 현실이 좀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또한 힘을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금 사랑이 옆에 와 있다. 어디 동아리 직장 안에 어디 그 안에 있으니까 잘 둘러봅시다. 우리 양자리 여러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쨌든 이것은 이걸 지금 제가 드리는 조언 카드거든요. 조언 카드는 소드 이거는 킹이거든요. 킹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자의 어떤 결정력 남자의 주도권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움직이게 되면 이 연애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연애운을 보면 새로운 설렘이 있고 우리 거기에 새로운 제안이나 설렘이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일에 지쳐서 아니면 일에 또 흥미가 많아서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설렘은 없으나 상대방은 훨씬 더 우리 구독자님한테 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이 관계는 남자의 주도권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어떤 연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남성분들 연애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애운 이거 긍정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황소자리 황소자리 분들의 연애운을 또 한번 볼게요. 총우는 남자의 주도화에서 소드 6번이기 때문에 변화를 상징하게 되고 거기에 자 오 이거는 완전히 사랑이 이루어지는 카드입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우선은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남자의 주도화에 어떤 변화 뭔가 변화가 되는 거 어떤 입장이 형성이 되는 거 카드가 소드 6번 카드가 뜯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움직이게 되면 뭔가 좋은 어떤 변화가 있는 카드가 뜯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모습으로 보면 나도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실속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상대방도 보면 이 연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입지를 점령하는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소자리 분들 이 카드를 뽑으신 보신 항소자리 분들의 연애운으로 보게 되면 이미 이루어진 상당히 좋은 어떤 연애의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물고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감정의 어떤 둘과 이거는 둘 사이에 연애운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끼워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더 감정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카드로 보입니다. 이 물고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남녀 관계가 오래 되었다면 그리고 성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미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 카드는 사실은 임신이라든지 제2의 생명을 보는 카드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성도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조언으로 들어갈 거는 이게 소두 7번이기 때문에 내가 이전의 사랑의 경험이나 주변의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어쩌면 마음이 좀 떳듯하지 못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카드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거는 남성의 주도화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연애운이고 거기에 우리 여성분은 거기에 제 생각에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어쩌면 좀 떳듯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좀 찝찝한 마음을 먹게 될 수도 있다라는 카드가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연애는 둘이 한글로 치면 내 마음도 좋고 상대방의 어떤 마음도 좋고 승리의 카드로 보이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결과물도 감정적인 어떤 좋은 결과물이 보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황소자리 분들 우선 연애운 이번 달 긍정입니다. 거기에 남성의 뭔가 주도화에서 변화가 되는 어떤 연애운이 보인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 연애운 또 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에 총과 연애운 총과 그리고 나와 상대방과 그리고 관계와 그리고 조언 카드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에 연애는 여성의 아까하고 조금 반대인데요. 여성의 어떤 결정력에 좌우되는 거고 본인의 입장은 두 가지를 보는 거고 상대방은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는 거네요. 자 거기에 지대로 지금 러버 카드가 뜹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은 사실은 어 연애운이 상당히 좋죠. 왜 좋냐면 지금 쌍둥이 자리의 금성이 지금 4월 4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사실은 주도권이 있습니다. 멋지게 보이는 내가 미와 관련된 그런 어떤 그리고 나를 어여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일과 관련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총운은 여성의 칼에 의해서 좌우되는 연애운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연애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것과 새 것에 약간 교체 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주로 나온 어떤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상대는 새로운 어떤 뭔가 시각 새로운 열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카드에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쨌든 러버 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랑의 기운은 이번 달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인의 입장은 두 가지 그러니까 기존 걸 두고 뭔가 새 것에 대한 고민 새로운 사랑에 대한 호기심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상대방도 누군가 내 주위에서 사랑에 대해서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러버의 어떤 운명적인 러버의 관계성이 좋은 어떤 카드로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남자가 좋은 카드로 보면 이게 완전 나이트거든요. 그럼 남자가 열정적으로 대시 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성에 대한 개념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대시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여성에게 뭔가 주도권이 있고 거기에 두 가지로 갈등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고 옆에서는 나를 또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러버의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는 연애웅이다. 4월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거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자리 분들의 총과 본인의 입장 주변상 상대방 관계성 주의해야죠. 자 개자리 분들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네요. 자 그리고 뭔가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고 주위에도 주위뿐 뭔가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자 이거는 지금 카드가 아 이 카드가 우울하게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뭔가를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가가 있네요. 자 개자리 분들의 이번 달 총운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사랑의 총 어떤 문자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로 봤을 때는 컵에 있습니다. 사랑의 잔을 받아 봐라. 사랑의 설레임을 받아 봐라.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 본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뭔가 앉아있죠. 앉아있으면서 변하지 않으려 하는 거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있고요. 상대방도 지금 일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게 서로 좀 대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로 좀 뭔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카드로 지금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어 어떠냐면 관계든 둘이 등을 조금 심란합니다. 심란해요. 고민이 많아요.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제 관계성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잔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게 자 초문으로 떴죠. 자 그래서 어 그 다음에 거기에 주의해야 할 것은 자 이중성은 피하라는 피하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는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어 컵의 왕이거든요. 그러면 컵왕은 이 컵 두 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성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어 우리 나의 입장은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금전에 대한 생각 현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러가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진 속에서 뭔가 앉아있는 모습이고 상대방은 상대방도 마찬가지 현실을 접목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될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감정으로 두 분의 관계는 좀 우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래도 새로운 어떤 감정으로 채울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중성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연애운이 우리 계자리 분들에게는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의 연애운입니다. 사자자리 계좌를 좀 전에 사자자리입니다. 자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 사자자리에 자 초문으로 보게 되면 데빌 카드가 뜨네요. 자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끈적끈적한 연애운이 뜬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중성이 뜬습니다. 자 그 와중에 제가 또 한 장을 또 뽑았어요. 사자자리 분들은 자 초문으로 봤을 때 데빌이 뜬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서로 헤어지지 못함 자 그리고 같이 가야함 그리고 숨겨진 사랑 끈적끈적한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가 데빌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드를 숨겨진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세상의 말로 표현을 하면 불륜입니다. 자 그런 카드일 수 있고 카드일 수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 사랑의 카드가 보이고요. 초문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 본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뭔가 가정을 자 그리고 내가 다 같이 사는 거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지금 많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사랑에서 사랑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가진 사랑으로 보인다. 본인의 입장은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이상하게 컵 지금 4개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어느 점에서 약간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자 결혼을 하자 아니면 더 큰 관계성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약간 망설이는 사랑은 이따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또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펜타클2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중적인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좀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좋은 카드에도 뭔가 두 개를 가지고 펜타클6번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제 눈은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좋게 하려면 두 개를 보면 안 된다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본인 구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이거는 뭔가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약간은 뭔가 사랑에 대한 어떤 갈등 정말로 이 감정이 맞는가 아니면은 내가 진실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뭔가에 대해서 갈등이 좀 많은 카드가 보인다. 그래서 이중성이 카드가 보이고 거기에다가 약간 재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카드는 두 개를 가지고 재서는 안 된다. 사사사사리분들의 연예훈 거기에다가 어떤 거냐면 헤어질 수 없다. 은권이 매여서 간다. 라는 카드가 초웅니로 뜯기 때문에 두 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사사리분들 연예훈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처녀자리가 됩니다. 맞죠? 처녀자리 분들 볼게요 또 뽑은 길에 제가 하나 더 뽑았습니다. 처녀자리의 총 연애운은 완즈 페이지네요. 자 그리고 본인은 뭔가 이중성을 갈등하고 있고 자 그리고 관계가 타워가 뜨네요. 자 그리고 펜타클 9번입니다. 자 총원으로 봤을 때 완즈 페이지는 새로운 연애가 다가와서 나에게 설레임을 주는 어떤 카드예요. 그러면은 누구 옆에를 두고 또 마음이 약간 마음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이죠. 그래서 나를 설레게 하는 그 뭔가가 와서 나를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의미다. 연애의 설레임이 있다. 자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그는 예쁘기도 합니다. 그는 예쁘기도 하고 그는 잘생기도 하고 그는 귀엽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겼고 거기에 우리 본인은 본인은 지금 기존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가 약간 나를 설레게 하는 그 뭔가가 되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내게 기본으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게 다가와서 나를 설레게 하는 그 뭔가가 있고 거기에 상대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은 나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거나 나를 이상적인 모습 가정을 꾸릴 사람 나의 이상형 멋진 여자 멋진 남자라는 내 이상형 내가 가정을 꾸릴 사람으로 생각하는 월드 카드가 뜯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은 긍정적이죠. 여기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위중성이 있습니다. 5천자리 분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여자 세 명이 건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주변에 축하는 받을 수 있다. 관계성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여자 세 명이서 건배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뭔가 약간 찝찝함이 있습니다. 찝찝하다듯이 나만 좋아하는가 혹시나 그녀 그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이중적인 뭔가 마음이 들어 있는 카드다. 자 그리고 자 주의해야 할 게 타워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 철자리 분들 중에서 연인 몰래 바람피다가는 큰일 난다. 이 카드는 타워 카드이기 때문에 연인에게 뭔가 기존 연인 내가 좋아해오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어 좀 다른 행동 하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타워니까 주변 단속을 잘 해가면서 연애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면 또 하나는 정말로 사랑해오던 사이에 거리낌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 철자리 분들 중에서는 다툼을 좀 주의하시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존께 좀 힘들어 해질 수 있거든요. 왜 새로운 설레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게 너무 설레인다고 해서 기존 거를 무시하다가 여성분들은 다시 기존 거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기존 거에 대해서 기존 거라는 것은 계속 가져온 관계성에 대해서 봉 들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투지 말자 들키지 말자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이번에 보게 되면 정말로 이거는 생각해야 할 점은 좋은 점 긍정적인 것은 혼자 조금 느긋하게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간 열정이 식었다면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열정이 식었다면 그 열정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조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설레어 하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연애움입니다. 우리 천사의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 자리가 되죠. 천칭 자리 분들 거 제가 또 한번 뽑아 볼게요. 천칭 자리 자 천칭 자리 다시 다시 만남 이라는 카드가 떠서 이전의 연인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카드로 천칭 자리 분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본인이 본인이 컵 두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중성을 가지고 약간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이 관계를 판단해 볼이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 있어요. 우리 본인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연애의 상대방은 이게 그래도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외와 부활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전부터 연애를 해오던 사이에 포커스를 좀 맞춰준다. 이를 보이거든요. 둘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은 관계가 되고 요거는 교환 카드죠. 그러면 주변에 인정을 받는다. 가정의 허락을 받는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어떤 어쩌면 더 좋은 인연으로 상승 발전할 수 있는 카드가 보입니다. 거기에 요게 좋은 카드로 보면 뭔가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 내가 주도권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끌려 가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요렇게 보면 이중성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파악하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 행운의 행운의 카드가 행운이 요 지금 2번 카드가 뜯거든요. 그러면은 소드2가 2번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드2가 2번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죠. 주변 얘기를 너무 듣지 말고 주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은 그냥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니 사랑에 대해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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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조언 정도라만 들으시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내면에 본인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판단을 잘합니다. 이중적인 이중적이란 뜻이 뭐냐면 이쪽 저쪽을 저울질해 가면서 내가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달 우리 천칭자리 분들의 사랑운으로 본다면 이거는 재회나 부활이나 다시 만남과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전의 인연의 부활이죠. 그렇게 되고 두 번째 만남 요런 것도 되고 거기에 상대방은 상당히 나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쩌면 더 좋은 관계로 상승 발전할 수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잘 생각을 해서 천칭자리 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자 정갈자리 분들의 연애운입니다. 총 총 나와 상대방과 관계성과 총 과 동 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맞이하고 있고요. 천칭자리 분들 좋으시네요. 자 그리고 본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여왕 여왕 카드가 떴네요. 그 다음에 남자분이 배달려 있고 주변은 뭔가 시끄럽다. 열심히 일하면서 그 속에서 연애운이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것과 관계되면서 연애운의 카드가 보입니다. 자 어쨌든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기 때문에 이번 달 우리 정갈자리 분들에게는 상당히 운명에 좋은 계기점이 있다. 운명의 여신 모일라이죠. 그래서 나에게 운명의 어떤 연인의 그 연인의 반복 자 그리고 시절의 인연 내가 역기에 따라서 중요한 인연을 만들어 낸 등 아주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바쁜 것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떠날 수도 있다. 그래서 4월에 우리 정갈자리 분들에게 연애운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판단의 포인트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본인은 굉장히 바쁩니다. 자 그리고 이전의 사랑에 대한 기억 내가 가진 사연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연애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삶 내 현실에 더 집중하는 카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고 그리고 같이 비슷한 공간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우리 여성의 의심이 나와 있어요. 이 카드에는 자 그래서 여성의 의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의심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의 의심이라든지 자 그게 자 카드로는 우선 관계성 속에서는 보입니다. 자 보이게 되고 하지만 남자는 나만 좋아하고 매달려 있죠. 남성이 오랫동안 나를 좋아해왔고 나를 바라봐왔고 나만을 쳐다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남성에 대해서 굳이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의심을 하는 카드로 보이죠. 자 그래도 자 그렇게 되고 그래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행운이거든요. 그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여성이시라면 남성의 대시가 많고 아니면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카드다. 요렇게 보이고 또 일이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보면 거기에 연애도 오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자 그런 어떤 카드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정갈자리로 봤을 때 이번 달이 운명의 어떤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되는 한 달이다. 요렇게 보이고 일하면서 자 그리고 일하면서 내 일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나를 오랫동안 바라봐 준 남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뭐랍니까 의심 그리고 마음의 약간 두려움들 그런 것을 조금 드러낼 필요가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정갈자리분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자 정갈자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분들 연애운 입니다. 자 총과 본인과 상대방과 관계성과 그리고 총과 그리고 행운 자 사수자리 연애운은 전진하는 연애운이죠. 자 본인은 여왕카드가 뜯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은 상대방은 어 페이지가 떴죠. 그리고 엄청 뭔가 경쟁률이 높은 자 그리고 열정 그러니까 관직 성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이게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컵 8번이 또 뜨네요. 어딜 가는 겁니다. 자 총원으로 봤을 때는 자 보면 자 체리어트 카드거든요. 그러면 멋진 남자가 나에게 다가온다 라는 카드죠. 그래서 남자의 열정적임 성적임 그런 진전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좀 멋있죠. 멋있기도 하고 자 우리 구독자분이 남성분 같으면 아마 본인이 이상형을 발견해서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남자가 다가오는 어떤 연애운 사수자리 분들에게 변화의 연애운 자 거기에 본인의 모습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성적인 아름다운 여성을 여성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자 거기에 어 이게 이 어 이 카드는 본인의 모습이 여성이니까 여왕 카드로 본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니까 어쩌면 사랑을 받는 주목을 받는 남성들에게 여왕을 대접을 받는 어 그런 어떤 연애운이 되기도 하죠. 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어떤 자 이게 지금 펜타클 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실속적인 어떤 사랑을 의미하고 그럼 실속적인 사랑은 뭐죠? 현실을 근거로 한 어떤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여자랑 살아볼까 아니면 이 여자랑 뭐 다른 그러니까 살아볼까 란도 되고 그리고 방을 얻는다 결혼을 한다 내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는 가정을 하게 되죠. 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가정도 많고 변화도 많고 그런 관계성이 뜨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굉장히 금전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왕이 듣기 때문에 대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막 좋은데 거기에서 상황 자체를 현실과 관계된 것 금전과 관계된 것 그런 것과 관계되면서 사랑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방도 상대방도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나 이 상대방과 본인 사이는 조금 갭이 있죠. 자 그래서 갭이 이 돈과 이 돈은 돈 차이가 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걸로 볼 약간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어쨌든 도전도 많고 뭔가 사랑에 대해서 밀고 당김 밀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주자리 분들 거기에 좋은 카드는 너무 훅 빠지지 말고 그리고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는 어떤 카드로 보이죠. 그래서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계산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카드로 보이고요. 거기에 자 행운의 카드는 감정적임 그리고 돌아옴 그리고 어디로 감 이라는 카드가 또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행운의 카드가 이렇게 뜯으니까 이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기는 조금 사실은 그렇긴 한데 자 요거는 어떻게 그와 나를 한번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카드입니다. 쭉 같이 간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거는 뭐냐면 물론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같이 가게 되기는 하는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다른 가정도 한번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생각에서 조금 변화를 줘서 다른 가정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드시는 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가 움직이는 어쨌든 사수자리 연애운에 거기에 어떤 여성적임이 보이긴 하는데 금전과 관계된 것이 많고 그래서 서로 어떤 도전적이고 거기에다가 생각을 좁혀야 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거기에서 철저하게 조금 계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카드가 뜹습니다. 사수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의 연애운입니다. 자 연애운에서 총과 그 다음에 나와 상대방과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는 누군가 와서 소개를 받아볼래 하는 카드가 뜹구요. 자 거기에 자 그 카드가 뜹는데 하기 싫다 라는 마음이 뜹습니다. 자 그래서 총으로 봤을 때 내가 기존 거에 대해 자 매여있죠. 매여있음으로 해서 누군가 와서 소개 한번 받아봐 한번 만나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하기 싫어 그리고 이전 것에 대해서 이전 이 세 번째 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변화를 주기 싫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본인의 입장은 지금 이전의 사랑 이전의 것 아니면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허락되지 않은 것 내 것이 아닌 것 에 대해서 약간은 마음을 계속 쓰고 있는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자 거기에 상대방의 입장은 상대방의 상황은 여성의 칼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맺고 끊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여성과 관련이 있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관계성도 여기에 컵 9번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카드는 요렇게 보면 연애의 비밀이 있거나 조금 그런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남성분이 연애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여기에 남자가 기다리고 있죠. 저분을 기다리고 있는 카드가 되고 거기에 다같이 좋은게 좋은 만족하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하고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의 약간 연애운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내가 새로운 잔 감정의 잔 화해하자 회복하자 이런 잔을 주는데 나는 썩 내키지 않아요 내키지 않고 거기에 내가 이전의 것을 매여있음 생각에 매여있음 그런 마음이 들고 거기에 상대방의 입장은 여성이 나오기 때문에 남성의 어떤 이중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그것을 알므로 그것을 알므로 해서 내가 좀 끊거나 마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쉬이 마감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서로의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 관계가 계속되지 않겠나 이 카드를 봤을 때 그러면 이해하고 같이 갈 것 같다 이겁니다 이 카드로 보면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물병나리의 연예운입니다 자 물병나리의 연예운입니다 두 가지로 고민하는 카드가 뜨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카드가 뜯거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민은 이번 달 내내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조금 기간을 두고 자 얼마나 어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납득할 때까지 내 마음에서 납득할 때까지 이것을 두고 두고 보면서 계속 기다려 보자 라는 마음을 연예운에서 가질 총 운의 카드가 뜯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독자 본인은 제외나 부활 카드가 뜯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다 자 그리고 제외하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상대방도 새로운 어떤 내가 모습 뭔가를 보여주면서 어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분의 노력하에서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꼴이 난다 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이 카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위주로 해서 가정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어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카드입니다 거기에 어 내 마음은 뭔가 계속 심란하고 그 다음에 어 약간 심란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기도 하고 시위 판단을 못 내리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어 이번에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좋은 어떤 음 자 가정 때문에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뭔가 가는 그런 어떤 카드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우는 두 가지의 어떤 상황으로 고민하는 어 카드로 보이고요 자 그게 재외 부활 다시 만남의 카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신에서 다가오는 거고 그럼 좋은 결과물 이룰 수 있고 자 그리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밝고 긍정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계속 어 어 활달하지 못함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아마 계속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어 자 이루어져서 어 만남을 이루어서 좋은 관계로 자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물병자리 분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가 되죠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의 연애운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는 여성의 뭔가 가정을 이루는 내가 안락한 가정을 이루는 자 펜타클 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을 이루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죠 좋은데 이 카드는 경제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돈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나의 앞으로 일어날 실질적인 거 금전적인 거 그런 것과 관련된 연애운에서 총 운이 떴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는 지금 연애에 약간 심드렁합니다 왜 펜타클 라이트는 심드렁하고 정지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가 마음이 똑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마음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가진 열정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결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로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운영이 좋은 관계로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의 자리 연애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엮어보면 그래서 초문으로 보면 여성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나의 삶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이상형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카드이고 거기에 구독자 우리 본인들께서는 약간 회의적인 거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상대방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좌우되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사랑의 에너지로 채우게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좋은 관계가 되고 그리고 좋은 어떤 남편의 모습 좋은 가정의 모습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애운을 제가 간편하게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별자리별 운세에도 연애운이 들어가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연애들 새외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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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